스타블리 나는 열어보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와 다 두개 걸었네 배랑 배랑 이렇게 두개로 렛츠고우 철산하니 시크릿 달려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? 시나무를 나는 시크릿 뽀꺼풀인 아니야 이거 혹시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키키라라 같은데? 그것도 꼬아보다는 난 얘부터 이거 시크릿 같은데? 사무를 아니면 시크릿이야 이거 시크릿 아니야 이거?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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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글미미를 들고 있어 시나무를 시크릿이 나와버린 일단 핸드폰 꺼는 건가 뭐지? 핸드폰 왜 꺼는다고? 일단 못 꺼줄 수 있지 않을까? 누구나 엣지 있게 사용가능한 명암꽃이 나 이거 돌려야 닫지 돌려야 열리고 돌려야 닫지 안에 구호가 이렇게 돼있다고 전 배그 배출하라고 아니면 돼 어? 어 혹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신나무를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신나무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대박이다 근본 인정입니다 손금 보여주세요 안 돼 안 돼? 그래 내 손금은 소중하게 내 복인된다 자아